성모로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그러지? 내 아이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첩하였다는 말이 원근의 낭자하면 사당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또 어두워룡으로 죽는다 허니 죽는다 허니 이 일을 장차 어쩔구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오?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만은 잠시 후끼약을 들 수 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푸르락하여지며 이별초두를 내는디 와락 와락 이별 아 아 서도님 길어 길어 서도님 서도님 여보세요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지금 오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참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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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요 농담이요 농담이요 이별말이 백말이요 이별말이 백말이요 떱떱허니 말을 허어 말을 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와라아 뛰어어 헤이 와라아 뛰어어 이즈하 사도니 이즈하 사도니 여보시오 도련님 헤이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이즈하 이 começar 이즈하 이즈 이즈하 내좋 열초렅 농담이요 농담이요 기별말이 웬말이요 기별말이 웬말이요 덮덮허거니 덮덮허거니 허허거니 허허거니 말을 허허어 말을 허허어 이별 자주 올 일이 아니란게 그래서 이별은 자주 올 일이 아니라고 뼈가 녹아 뼈가 녹도록 이별을 해요 오늘은 그냥 이것까지롱 마무리를 하도록 하입시다 그러면 오늘은 수고들 수고들 많이 오셨어요 감사한지 이별가가 다른데 이별가가 달라 이별가가 다르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